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크리스탈 신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걸 오늘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냐 우선 살아있는 재료들 어떤 게 있나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 핵심 모멘텀 모멘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자, 다음은 차트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께 풀어드릴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매수, 매도, 세력에 대한 평당가 그 다음에 매집량 등 해서 대응 전략에 대한 핵심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가 지금 가장 화두에 떠오르는 게 뭐죠? 고품질, 자, 고품질 어떤 거죠? 그래핀 용액이죠, 그래핀 그래핀 용액이 뭐냐면은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확 올라갔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 황산구리 등이 주 원료인데 원료에게 첨가를 해서 전기분해 자, 동박을 제조하는 거예요, 동박 동박이 뭐죠, 여러분들? 2차전지 소재의 가장 핵심적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그래핀 비율이 황산구리 용액의 1만분의 3이에요 자, 1만분의 3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크기도 작고 이 분산액의 해당 용액을 담가도 침전, 불순물이 안 쌓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깔끔한 이런 이제 제품인데 우선 전기분해 동박이 클레드 적층판, 인쇄배로기판 등등이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거, 요새 떠오르는 가장 큰 재료죠 신재생, 신재생 리튬이온 자, 리튬 다들 이제 아시죠, 리튬은 리튬이온 배터리 분야에서 핵심 원재로로 쓰입니다 원자재로 쓰이고, 그리고 내구성이 강한 코팅 동력 배터리, 열전도 자재, 복합섬유, 금속, 복합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게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이제 어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제 다시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은 많이 내려온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예를 보면은 시가총액이 3천억도 안 됩니다, 현재는 자, 그런데 지금 우선 이제 작년 거 기준 했을 때 영업이익이 193억이에요 이러면은 이 펀더멘탈적으로 봐도 절대 이게 고평가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동종피어군 대비했을 때 저평가 상태입니다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여러분들 전기차가 아직 활용도가 높지 않은 이유 뭘까요? 자, 충전 충전이 가장 불편하죠 느리고 많이 없고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기술을 활용하면은 전기차 이 배터리 충전 속도가 지금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당연히 시간만 지나면은 충전소에 대한 얘기가 더 한 번 더 이슈가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주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걸 찍고 올라가더라도 다음 목표가는 만 원을 잡아도 우리가 이상하지 않다 지금부터 300% 이상 증가를 할 수 있는 구간이죠 우리가 정말로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2차 전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세력들이 엄청나게 작업질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세력들도 이런 종목 하나 잡으면은 기본적으로 300% 이상 수익을 법니다 최소 그러면은 이거를 한두 번, 세 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최소한 세 번 이상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 이상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수익으로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얘 지금 스몰캡의 크리스탈 신소재는 선물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올려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죠 시세를 작전질을 한다는 거는 시세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 샨샨이라는 중국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은 세계 1위예요 중국 기업이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자 세계 1위 리투미온, 배터리용, 음극제, 양극제, 전해질 공급업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만 중국을 좀 하찮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들은 세계 1위예요 최고 그런데 지금 합작을 좀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LG화학의 LCD 편광판 사업 인수를 얘들이 했죠 그다음에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LCD 편광기 제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선 이 샨샨이 지금 정말로 큰 기업인데 문제는 지금 크리스탄 신소재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냐면은 세계 1위가 샨샨이잖아요 제2의 샨샨이다 이 크리스탄 신소재가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크리스탄 신소재가 이 얘기만 나왔다는 건 뭐냐 조만간에 한 번도 엄청나게 급등 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플러스에 세력들이 작업실 도와주죠 급등 더 빨리 나오죠 그러면 투자 경고 종목 바로 지정되면은 국가 더 뜹니다 맞죠? 미영종군까지 가면 슬슬 털 준비하고 시나리오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팩점을 잘 모른다 이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좀 함께 매수매도를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 크리스탄 신소재 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방을 제가 여러분께 초대를 해드려가지고 저와 함께 이제 매수매도를 같이 하면서 이 크리스탄 신소재로 수익하면 제대로 뽑아보자 이거예요 진짜 지금 이 구암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더 간단히 만원까지 간 수밖에 없는 녀석이에요 지금 이 정도 모멘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을 초대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와 함께 매수매도를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둘게요 여기에 간단히 자 크리스탈 이렇게 4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간단하게 7글자 너무 기니까 4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초대해 드려서 이제 바로 당장 지금부터라도 여러분과 함께 매수매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혹은 나는 주식을 조금 할 줄 아는데 그냥 방법만 알려주세요 하는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이 크리스탈 신소재에 대한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자료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1차 2차 3차 목표가 적어놨고 이제 추가 매수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이제 단계별로 들어가야지 손해를 최대한 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력이 빠져나가는 자리 어떠한 수급이 발견된다 이러면 매도하는 자리입니다 세력들도 빠져나간 자리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다 세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을 받으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풀네임으로 크리스탈 신소재 7글자 다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이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 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수행을 이제 투자를 좀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삼프로티비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요 돈 돈을 벌어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 자료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백만원 이 백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토익이죠 솔직히 말하면 백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을 초대드리고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8시 1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여기 010-820-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또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